깔끔하면서 여기에서 한 10분 정도 걸리면서 방 2개고 대출되고 최대한 월세 조금 나갈 수 있는 1억 7천도 되고 1억 4천에 15만원 그렇게 돼요 옵션은 냉장고 빼고는 다 있어요 세탁기가 하나 또 사신 거고 냉장고 빼고는 다 있어요 냉장고 엄청 큰 거 있으시네 그리고 여기가 저기 또 똑같이 보일러실 조그마한 공간이 있고 그래서 크기만 괜찮으면 월세에 아낄 최소로 될 거면 여기 괜찮구요 2m 70에 3m 60 2m 70에 3m 60 5 있고 야 여기는 조금 타자 찍기가 부장이 지금 어디장 이렇게 까는 줄까 너 1 작은방은 조금 질 수세요 그렇고 뭐 채우는 도 나쁘지 않고 이제 주차 자리가 없어서 주차자리만 지금 남아있으면 전세로 나갔을거에요. 주차자리가 지금 없어가지고 재생목록 누르시면 가격대별로 방 다 정렬해놨으니까 요거 보시고 시세에 참고하시면 되구요. 그리고 저희가 사무실에 저랑 대표님이랑 유튜브를 각각 운영하고 있어서 제껄 보신 분은 저한테 연락을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여기까지